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9일입니다. 오늘 S검색 시 두 종목 잡혔습니다. 하나는 HLB 제아, 하나는 HLB 바이오 스텝 이렇게 두 종목이 잡혔고요. 시간은 9시 1분 그리고 하나는 9시 12분 이렇게 두 종목이 잡혔습니다. 체계가격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자동으로 하는 캐치입니다. 말 그대로 전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다하는 캐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약하고 스텝, 스텝하고 제약 이렇게 두 종목이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S검색 시기인데요. 우리가 캐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제가 또 업그레이드를 또 한 번 했죠. 이거 보시면 기존 버전입니다. S17, 8버전. 이게 기존 버전이고요. 이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17, 12버전.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거 보시면 바로 답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17에서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딱 가는 녀석만 잡아주는 이 12버전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원래 그전에 썼던 게 8버전이고 지금 쓰고 있는 게 12버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 조건 검색 시기 실제 후기입니다. 실제 후기. 먼저 세로이 님부터 보겠습니다. H바이오 스탭 그리고 제약 다 수익 냈죠. 실제 수익입니다. 그리고 수익조안님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세팅된 값이 제가 다 비슷비슷하게 해 놔서 다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축하드리고요. 또 보겠습니다. 해운 후기. 콜라 형님. 57만 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름님. 제약 바이오 스탭 수익 축하드립니다. 점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 형님. 제약 바이오 스탭 27만 원, 28만 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양산갑부 형님. 스탭 제약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호호마마님. 바이오 스탭 제약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갤럭시님.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스탭 제약. 두 가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빨간우산님. 바이오 스탭 제약 전부 다 수익이죠. 그리고 블루레인님. 블루레인님은 NHN까지 들고 있었네요. NHN. NHN까지 수익 원래 들고 있었나봅니다. NHN 수익 축하드리고요. 충아 형님. 45만 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LB 제약. 그리고 피에트로님. 역시 제약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전화무장님 보겠습니다. HLB 바이오 스탭 제약. 코스 S 코스 S 전부 다 수익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수익이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조건 검색식을 쓰신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전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다 됩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너무너무 편안한 거죠. 이 조건 검색식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쓰신 데 있어가지고 최고의 검색식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S 검색식을 여러분들 키운 캐치에 그냥 깔기만 깔서 그냥 스타트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동으로 다 됩니다. 너무너무 죽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최고의 느낌이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아무나 못 만듭니다. 이거 진짜 아무나 못 만들어요. 이거는 진짜 최고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을 한번 써보시려면 연락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초대박 검색식이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이거 받는 방법 010-826-095-425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826-095-425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쓸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직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나? 저의 눈물과 땅과 열정과 정열과 노력이 다들 갖다 보면 돼요. 완전히 진짜 최고 대박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시간에 나오게끔 해봐봐. 내가 진짜 상 준다. 농담 아니고. 이거랑 똑같이 나오게 했다. 연락 줘. 내 상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고의 검색식을 쓰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010-826-095-425 검색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검색식 연구하신 분들은 똑같이 만들어보세요.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십몇 년을 했는데 지금도 밤 12시에 퇴근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돌리시면 됩니다. 캐치 놓고 그냥 스타트만 눌러놓으시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겁니다. 눌러놓으시면 무조건 다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